하이라 교수 임용 최수정 하이라 위안 국회조 넘사벽 국가대표 사랑꾼 사랑이란 세익스피어 사랑은 내게 질문하지 않으며 다만 끝없는 지지를 해줍니다 하이라 교사 자격증 교생 실습까지 수료 드디어 대학교수 임용 준비 중 마침내 배우 하이라 숭여대 연기 예수과 축임교수 임용 최수정 교수로 새출발 하이라 응원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이라 권사님의 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숭여대 연기 예술과는 2022년 10월 1일 배우 하이라 씨를 특임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올해로 데뷔 41주년을 맞은 하이라는 베테랑 배우로 그동안 예능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과 다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활력을 보여줬죠 오랜 시간 다듬어온 탄탄한 연기력으로 최근 연극 모델로 복귀했습니다 하이라는 40년 넘게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 영화 연극 mc 라디오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저희 현장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숨겨져 있던 잠재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잠깐 반짝이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죠 숭여대 연기 예술과 김하나 학과장은 연기 예술과는 2023년 신설학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교수로 임용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탄탄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이라 씨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배우로서 갖춰야 할 연기의 기본부터 전문적인 지시까지 노하우를 전수 학생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정 교수된 하이라 위원 특급 외조 넘사벽 국가대표 사랑꾼 최수정이 국가대표 사랑꾼다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최수정은 11일 하이라 씨 연구실을 꾸며주며 당신이 자랑스럽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가르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아내 하이라 를 향한 넘치는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최수정은 최근 숭여자대학교 연기 예술과 특임 교수로 임명된 하이라의 연구실을 직접 꾸며주는 사랑꾼 면모를 뽐냈죠 최수정의 손길 덕분에 썰렁했던 하이라의 연구실은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최고세요 사랑꾼 남편님 자상함의 표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최수정은 배우 하이라와 1993년에 결혼해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수정 장로 하이라 권사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118편 6절 요한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이었습니다 이번 신원에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